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생도를 예상했습니다.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본 상태에서 어떠세요? 본 상태에서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. 22일에 병원 갔는데 아마 그때가 마지막 병원일 것 같아요. 파마 언제 하신거지? 파마... 월요일날 했어요 월요일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? 제 딸 애는 제일 막바지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방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나요? 빠르게 뛰지는 않는데 치는 거랑 하고 있고 천천히 조깅, 런닝 같은 거 하고 있고 아무 이상도 없어서 빠른 시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다리는 팬들에게 한마디만 지금 저희 팀이 지금 중인과에서는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빨리 부상자들이 다 돌아가서 좀 큰 힘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같이 지금 제 알고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destichirunu 만족하지 덜 격reat Savior 예 sum 저는 선수랑 운동 메이트라서 좋은 이유 한화만 후배라도 더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운동매이트라서 좋은 점 몸이 좋아지면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재활하면서 태초에 들어갔어요 몸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? 네 좋았어요 혹시 언제 복귀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? 2월달 2월달 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빨리 복귀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져야 돼 알았어 이번에 10개 목표 이번에 10개 목표 아니요 이번에 10개 목표 네? 저도 한번 같이 세겠습니다 네? 형 아직 쉬는 시간 어떻게 될까요? 1.2 1.1 1.3 2.3 2.4 2.5 2.4 2.5 2.5 2.5 3.5 3킥 얼마지? 나한테는 너무 높잖아 이게 잡니다 이제 합니까? 잘할게요 이게 만약에 했다가 터지면 어떡해 안 터진다 이게 터질 게 없다니까요 터질 게 왜 없어 터질 게 뭐예요? 터져서 온 거 아니야 부서질 뼈가 없는데 아예 뼈를 다 뺀 거야? 다 뺀 거야? 네 여기 있는 뼈를 뺐죠 부서질 뼈가 없다니까요 아예 손바닥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최강 속도 최강 속도 170 몇 킬로 치 175 어? 한번 보실래요? 아 진짜 아니 옆에서 멀리서 저쪽에 가? 진짜 역시 4강 기대하는 거 언제 나가요? 다 편집될 수도 있잖아요 다 편집될 수도 있잖아요 다 편집될 수도 있잖아요 다 편집돼도 저건 나가야 돼 조이스가 별로 안 나오니까요 네 네 현진이랑 같이 있어 라인아 뭐요? 조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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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스윗카이 저는 이제 울렁증이 있어서 고맙네 식사 마치 가입쇼 15분 정도 네 식사 마치 가입쇼 뭐죠? 어떻게 쪄요? 아 저 오이걸 말 좀 하시고 면도 좋아 요즘 컨디션 어떠신가요? 네 좀 괜찮아져서 몸 안 주는데 이렇게 초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팬분들께 한 번 하시고 일단 뭐 연락도 많이 주시고 걱정해주시는 팬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고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잘 치료해서 올라가서 다치지 않고 저희 성성 라이온즈와 가을역으로 꼭 갈 수 있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삼밥 어때요?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나요? 그냥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하고 있어요? 야구요 방금 한 운동은 어디에 두고 있는 운동인가요? 이거요? 기능성이요? 우리 기능을 하는 운동일걸요? 이다리에 ÇIP 야 자세가 끝났다 야자세가 끝났어 어 뭐해 뭐해 이렇게! 박스의 의미는 뭔가요? 네. 아무 의미 없으세요. 요즘 그 상황 어떻게 되십니까? 요즘요? 피칭 개수 돌리고 공개수 많이 돌리고 있고 그냥 경선이 더워지고 있어요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이 텔레이스트의 주인공이 승원 선수라고 네. 사실인가요? 아 네. 혹시 나이? 네. 아 저거 유튜브 뮤직이어서 아 네. 하나만 옛날 노래로 해주고 네. 근데 얘네 이 노래를 부른 줄 알아요? 됐어? 그래도. 동네. 네. 오. 자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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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리 구하였어 용민 선수 승환 선배랑 운동 같이 하고 어떤가요?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일하는데 오셔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힘들었던 운동? 슬레이드 아 오늘 많은 선수들이 이건 언젠도 힘들어서 한 번 더 하치고 있을 때까지 하니까 배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 주로 하죠? 웨이트도 많이 하고 있고 체력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제일 힘든 운동은 뭐였어요? 아까 오전에 저거 빈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한번 경험해 오세요 시원 선수는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? 러닝이요 러닝이요 네 아까 말한 거는 괜찮았네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러닝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나한테 말해 우리 내일 내일 오고 싶은 게 있으면 좋죠? 소완아 잘 먹을게 염고 씨 잘 먹을게 수고하셨습니다.